아, 심심해. I'm so bored. 아, 오늘도 심심하네. 오늘은 동화 속 주인공 누구로 해볼까? 자, 변신하러 가야지. 잠시만 기다려봐. Hi, I'm Alicia. 안녕 친구들, Alicia예요. 자, 오늘도 리틀 미미가 동화 속 주인공 놀이 할 건가봐요. 자, 오늘은 누구로 변신할까요? 한번 기다려봐요. 오, 근데 여기, 오, look at this. 티팟이랑 티컵들이 있어요. 혹시 이거 어떤 책에서 봤는지 기억나요? 자, 친구들이 상상한 게 맞는지 한번 봐요. 자, 누가 나올까요? 리틀 미미 나와봐. 누구로 변신했나? Ta-da! Hi! Hi, everyone. I'm Alice. I'm Alice in Wonderland. 나는 이상한 나라의 Alice라고 해. 나 책에서 본 적 있어? 안 읽었으면 다시 한번 읽어봐. 재밌단다. 음, 나 예쁘지? Am I pretty? 음, my hair is blonde. Yeah, my hair is fair. 내 머리는 금발이고, I'm wearing pig tails. 두 갈리 머리를 하고 있어. 그리고, 검정색 리본 밴드, 헤이밴드도 하고 있고. And, I'm wearing black shoes. 머리띠랑 똑같은 색, 검정색 신발을 신고 있어. 그리고, I'm wearing black and white, black and white socks. 양말도, 신발도, 모두 검정색 리본, 헤이밴드에 맞췄어. 음, 그리고 내 원피스 볼래? Look at my dress. 음, this is sky blue. 하늘색인데 예쁘지? 그리고, I'm wearing a white apron. 하얀색 앞치마도 하고 있어. 왜 그러냐고? 음, 잠시 후에 티펄이 열 거거든. 그리고, look at this pink ribbon. 분홍색 리본도 예쁘고. 음, 그리고 이건 pink rabbit이야. rabbit도 핑크색으로 돼 있네. 내 앞치마에는. and, this is a clock. 이거는 시계야. 음, 자, 그럼 내 소개는 다 이 정도로 했고. 차를 끓이려면 차잔 세트랑 차 끓이는 주전자가 필요한데. 소개해 줄게. 한번 보여줄게. 음, 자, 이건 블랙. Look at this. this is a teapot. 이거는 차 주전자야. 음, this is a white. 이건 흰색. 뚜껑은 sky blue. this is sky blue. 자, 열리는지 한번 열어볼까? 음, open. 오, 열렸네. it's open. 자, 이번에는, let's close it. 닫았어. 자, 찻잔이 필요한데. 오, 찻잔도 있다. 한번 볼게. 컵 맞춤도 두 개고, 컵도 두 갠데, 먼저 한번 볼까? I like it. 음, this teapot is sky blue. like my dress. 드레스랑 똑같은 하늘색. 그리고, 소슬은, look at this saucer. 오, 컵받치만 봐. 너무 예쁘지? 하얀색. this is white. and, there are so many hearts. 하트도 너무 많아, 여기 하트 그림이. 음. 자, 그리고, 또 다른 찻잔 세트 볼까? 이번에는 반대야. 컵은 하얀색. 자, 이렇게 놔두고, 이제 차도 다 끓였으니까, 토끼만 오면 돼. I'm waiting for him. 자, 기다릴 거야. 토끼야, 빨리 와. 내가 기다리고 있잖아. 빨리빨리 맛있는 차 마시자. 오케이, guys. Did you enjoy my video today? I hope so. Thanks for watching. Bye.